일본 시코쿠섬의 고치시 해마다 8월이면 고치시내는 요사코이를 외치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시민들의 단합과 상점과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불의 축제 요사코이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여름축제는 자유롭고 정열적인 춤으로 유명하다. 만 8천 명이 넘는 공연팀들은 나흘간 고치시내 50곳에 정해진 무대를 이동하며 공연을 펼친다. 화려함과 절도 있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들은 1년을 준비해 관광객을 맡는다. 150년 전 왕권을 받들며 일본 근대화를 이끈 고치현.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로 인한 지역의 침체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고치시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심한톡 길역. 길역의 아침이 분주하다. 쌀과 잡곡, 양갱 등 하루 동안 팔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농민들은 수확한 농산물에 직접 가격을 매기고 스스로 진열도 한다. 도사 지역 외딴 곳으로 불리던 시만토 길역. 그러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운영하면서 연매출 100억 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에서도 가장 맑은 강이 흐르는 시코쿠의 시만토. 그 강출기를 따라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사회적 경제가 꿈틀대고 있다. 자동차 휴게소인 길역. 시만토 드라마로 알려진 이 길역은 최근 주목받는 고치현 시만토 정의 핵심이다. 휴게소 내부는 평범한 상점. 그러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판매하는 물건은 대부분 농산물이다. 치쿠리로 불리는 땅방은 이곳 시만토만의 특산물이다. 일본의 남쪽 시코쿠 고치현. 고치현에서도 자동차로 2시간을 달려야 하는 시골 기력은 사람들이 줄지어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먹으러 오는 소 Politik의 강을 앞뒤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의 여기로 돌아가고 있다. 처음 봄입니다. 나스 포장은 이것과는 스마트 전 중입니다. 아니, 이것과는 소식을 가져완지. 이것은? 이것은 이곳과는 그녀의 양념 정도입니다. 땅밤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홍차 시만토에서는 녹차 수확이 끝난 여름부터 새 홍차를 판매한다 녹차의 나라 일본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10년째 시만토 드라마를 이끌고 있는 아제치 리세 대표 판매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손님들을 만난다 특산물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생산 과정과 생산자를 소개하는 것은 그의 주요 업무다 10년 전 농민 숙명이 출자에 설립한 시만토 드라마 농툰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다 시만토 드라마의 직원은 38명 설립 첫 해 20명으로 시작해 매년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시만토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식당도 인기다 밤을 이용한 롤빵과 수제 케이크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산품 생산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농협 직원 출신의 아제치 대표 남과 같은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 체험을 곁들인 유료화, 편백 목욕나무 등 신제품 개발로 일본 전역에 이름을 알렸다 재학 미성 각자의 스쿠임을 말하고 또 다른 지역에에 참여해 그 시스템을構築해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구례자연드림파크 농공단지 안에 조성된 대규모 리조트형 체험시설이다 시작은 지난 2012년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쿠비 라면 공방을 지으면서부터다 이곳에서는 우리밀로 만드는 라면을 사전 주문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하나의 회사지만 14개 생산법인이 생산라인 17개를 운영하며 조합원 23만 명에게 유기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 기지가 아닌 체험시설이 들어선 것은 2년 전부터다 소비자인 조합원들이 생산시설을 체험하며 자신이 구입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불신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완화되어가고 실내 부분들이 좀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생협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유럽풍 벽돌 건물은 협동조합의 체험 공간이다 120명이 한꺼번에 우리밀로 빵과 피자, 쿠키 등을 만들 수 있다 직접 밀가루 반죽을 하고 빵을 만들어 보면서 수입 밀과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수입 밀에 대한 어떤 점이 우리밀과 그렇게 크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인식을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수입 밀을 많이 찾게 되시고 친환경 먹을거리를 소재로 테마파크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신청 같은 경우는 친환경 무상 급식을 하고 있는데 논지에모 학교 급식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 지에모가 들어있는 식품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캠페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 활동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드림파크가 성장하면서 인구 2만 7천 명의 구례군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20년째 줄기만 하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아이쿠비 지원해 산부인과도 개설됐다 이곳에 자랑거리는 영화관 70석 규모의 이괴관을 보유한 이곳은 도시보다 저렴한 가격의 최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슬로건으로 내건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금까지 450명을 채용했다 모두 정규직으로 시간당 임금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주구의 문제를 좀 해결하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문화의 문제를 좀 해결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머물고 있기만 해야 또 불의 자연드림파크도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2011년 10월 뉴욕 월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30명 남짓한 청년 백수들이 처음 시위를 구상할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시위 초기만 해도 꼬마들의 장난이라며 조롱하던 미국의 언론들도 점차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유럽 반월가 시위의 대표 구호는 1%는 도둑 99%는 위기였다 소수의 탐욕에 다수가 고통받고 있다는 불만과 분노가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 가득 찼다 전 세계 25개 나라 400개 도시로 확산됐던 반월가 시위는 잠잠해졌다 그렇다면 2011년 당시에 문제가 됐던 양극화는 해소된 것일까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진위 개수 한국에서는 2011년을 정점으로 낮아지고 상대적 빈곤율도 낮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에서 한국은 40%를 넘어 미국 다음으로 양극화가 심하다 평화 시위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쓴 촛불 집회 국정농단과 세월호 이게 나라냐는 촛불 집회의 상징적인 구호였다 그 이면에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 걸친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흐르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는 사회 그것은 곧 국가의 소멸을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소셜 벤처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복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경제 분야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10개 분야 88개 정책 과제를 우선 확정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정부 부처에서도 잇따라 사회적 경제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청년층 취업과 창업의 성과를 내는 점을 주목해 정규 교육 과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여전히 기반이 취약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3천여 곳 3년간의 지원 기간 동안 인증을 반납하거나 폐업하는 업체가 37%에 달한다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과 비슷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양쪽 팽창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에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또 지역 경제의 비중은 높아지겠죠 경제 점유율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반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빵공장 소보루와 단팥빵, 카스테라 등 생산하는 빵은 여느 제과정과 같지만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30명의 직원 가운데 7명은 장애인 700명의 정신장애인과 노숙인 가운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능력이 되는 이들에게는 제과 제빵 기술도 가르친다 이 업체가 쌀가루를 선택한 것은 기존 업체와는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살로 밀가루의 맛을 능가하는 빵을 선보이는 게 목표 원료와 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로 사회적 경쟁 영역에서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스스로가 자정에서 걸러질 것이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회적 경쟁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 시립 미술관 앞에 푸드트럭 고기 굽는 냄새가 식욕을 자극한다 채 한 평이 안 되는 공간 각종 조리 도구들이 채워져 움직일 틈도 없는 곳에서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진다 푸드트럭 운영자는 30대의 조형종 씨 컴퓨터 관련 회사에 다니다 요리사로 직업을 바꿨다 음식점 경험은 대학 때 아르바이트가 전부였지만 직장 생활에 지친 그에게 푸드트럭은 새로운 기회였다 소셜 벤처를 통해 만난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손님 응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랑 알려주신 노하우들 다 조언을 받아서 해보니까 아무래도 시작하는 데 좀 수월했습니다 푸드트럭을 멘토링해주는 함현근 대표 칠링키친이라는 소셜 벤처를 운영하며 창업을 안내하고 있다 그는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창업이나 사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중의 하나가 이런 리스크를 뚫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회사 가면 안 되고 창업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끈기를 계속 뛰어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좋은 기업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주요 영역인 소셜 벤처는 청년 기업과 양성의 제격이다 청년기 배움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가는 것 소셜 벤처들이 모바일의 시대를 맞아 외형을 키워가면서 일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있다 이 기업이 아닌 일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내가 커리어를 그려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전환되는 형태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빵을 팔기 때문에 착한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법인에 비해 취업 유발 효과도 크다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도 높다 사회적 경제는 유럽연합 전체 GDP 가운데 10% 고용 비중도 6.5%에 이른다 함께 일하는 재단이 운영하는 소셜 벤처 인큐베이팅 센터 1997년 외형위기 당시 근무 후기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창업자와 1인 기업을 위해 만든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500개 팀을 뽑아 지원하고 있지만 1년 뒤 살아남은 업체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설립된 사회적 목적성이 뚜렷하다 보니 전략적 목표와 시장의 상황에 맞지 않아 탈락률이 높다 전 결혼 이주민분들의 자존감 향상 및 빠른 한국 사회에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결혼 이주민분들이 활발하게 한국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열심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 출범 10년 사회적 경제의 외형은 커졌지만 국가 주도형 지원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인증 받기를 포기하거나 조기 졸업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성장세로 보면 다시 완만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요즘에 창업에 뛰어드는 저희가 소위 소셜벤처라고 말하는 그런 창업자들을 만나면 사실 그런 인증 제도에 대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뭔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에서 비롯된다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해체되는 곳에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한때 재개발 광풍이 몰아쳤던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5개의 뉴타운 사업이 예정됐지만 5곳을 제외한 10곳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중이다 주민들이 나서 가장 먼저 재개발 구역을 해제한 장위 13구역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심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익숙한 주민들을 설득해 협의체를 만들고 이들에게 지역 활성화를 설득해내는 것이 일과다 주된 역할은 주택 개보수 사업 벽화를 그려 마을 안길을 가꾸거나 문화예술 행사, 오픈마켓 개최 등 공동체 복원의 중심축이다 사무실은 주택을 개조해 만들었다 도시재생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지역의 필요 또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질 좋은 일자리까지는 아니어도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작은 일자리 그런 걸로 연계하는 걸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사회적 경제는 한국과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 요코하마시 외곽 주택가 아그린 도쿄라는 이 공장은 식용유로 경유를 만든다 일본에서도 이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직은 새로운 분야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원료인 폐식용유가 많이 수거돼야 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아 하루 200리터인 생산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6년 전까지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히키코몰이로 지냈던 류스캐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방문을 나서기까지 많은 세월을 거쳐야 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나마 어렵게 취직한 회사에서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류스캐시에게 기회를 준 곳은 일본 노동자 협동조합이었다 현재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는 6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40만 명으로 일본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비율은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도 OECD 평균치를 웃돈다 사회 문제가 된 히키코모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조직은 일본 노동자 협동조합이 유일하다 일은 하지만 고용되지는 않는 독특한 방식이다 오야마 슈나 씨는 보육원 시간제 직원으로 1년 넘게 일하고 있다 능숙한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교구를 소독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이 슈나 씨의 중요한 일상이다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 슈나 씨는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됐다 보육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격증에도 도전하고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도 갖게 되었다 슈나 씨와 같은 기관제 교사들이 많지만 불안감을 갖는 부모들은 거의 없다 슈나 씨와 같은 장구가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경험 10개월.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일자리를 나누면서 슈나 씨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산업이 몰락하고 30%가 넘는 실업률에 시달렸다. 일본 정부는 긴급 실업대책법을 마련해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다. 지역 곳곳에 사업단과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펼쳐졌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현재 일본은 워커스코프로 불리는 수백 개의 노동자협동조합들이 활동하고 있고 연합회를 조직해 일자리의 정책과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의 사회적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정규직 비율이 절대적이던 일본의 고용 형태는 2000년대로 비정규직 위주로 달라지고 있다. 일본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노동자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용 형태는 어떤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용 형태는 고용 형태의 소식과 방향을 한다. 일본의 고용 형태는 고용 형태는 소식과 방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1호 사회적 기업인 다소미 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교보생명과 함께 일하는 재단 등이 협력사업으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이다. 150명으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은 10년이 지난 지금 간병사 660명, 연매출 120억 원을 달성할 만큼 성장했다. 대기업의 후원은 든든한 배경이 됐고 단단한 재정 토대 위에 간병사를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성장시켰다.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인 만큼 인건비의 비중이 절대적인 다소미 재단. 단순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장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 1호라는 명성에 걸맞게 스스로 혁신하는 것이다. 간병사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간병사님들의 따뜻한 손이 역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민간 재가 복지 사업을 하는 이들이 숙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요율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고 그리고 금년 6월달부터는 직접 종사자인 요양보사의 급여를 84.3% 지급하다 보면 내년도는 68% 정도의 소규모 재가 기관들이 전부 다 고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특히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 요양보험의 만족도가 90%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주된 역할을 한 것도 민간 장기 요양기관인데 지금에 와서 민간 장기 요양기관들을 더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고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런 정책이 연달아 일어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일본의 사회적 경제 영역은 비영리 법인들에게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노인 요양 등 간병시설도 민간 영역이다.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복지클럽. 이른 아침 시설장인 신도씨가 어르신들의 방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전한다. 밤사이 아픈 곳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세세하게 묻고 파악한다. 복지클럽에서는 0세에서 100세까지 공동체의 삶에 맞는 최적의 환경, 커뮤니티 옵티멈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곳에는 직원이 없다. 거주하는 이나 일하는 사람 모두 조화범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연금과 부가 집중된 세대지만 인구 비중도 높아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90년대부터 단카이 세대의 은퇴를 대비한 사회서비스 단체, 즉 사회적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복지클럽은 일본의 사회적 경제를 이끌고 있는 비영리법인 NPO의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복지클럽의 출발은 생활협동조합이었다. 조합원인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절약한 전기료만큼 조합원들은 서비스로 되돌려받는다. 복지클럽의 주력 사업은 식자재 사업. 식자재 공급 조합원을 늘리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품평회를 갖는다. 복지클럽과 생활협동조합을 연계하는 식자재 시식표는 일본 전국에서 참여한다. 일본 알프스로 불리는 야마가타 현에서는 공무원과 농협 직원들이 어묵과 쌀을 가지고 품평회에 참가했다. 시식회에서 채택된 상품은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식회에서 채택된 상품은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식회에서 채택된 상품은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도 4대 부자 도시로 꼽히는 마나임. 마나임시 외곽에는 특별한 판매점이 있다. 끊임없이 차량들이 밀려드는 이 건물의 이름은 마크트하우스. 수많은 물건들이 깔끔하게 진열돼 손님을 맡고 있다. 인형, 샹들리에, 서적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제품도 다양하지만 놀라운 것은 가격. 모두 중고 물품이다. 이곳을 찾는 고객들은 물건의 품질에 한 번 놀라고 가격에 또 한 번 놀란다. 킬로그램 단위로 판매하는 중고서적과 어린이용 그림책은 인기 상품. 운동용품은 진열하게 무섭게 팔려나간다. 토마스 사장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재활용 백화점을 창업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20명 중 절반인 10명은 장애인.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토마스 사장의 목표다. 독일 프라이브르크시 외곽의 야산. 헐츠 슐리거 마텔이라고 부르는 이산에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1990년대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권장했고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잇따라 설립됐다. 바람이 좋은 이곳에는 풍력발전소가 들어섰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핵심은 NPO, 비영리법입니다. 위 21 재팬은 도쿄와 가나가와 등 일본 동북부지방 최대의 비영리 단체다. 위 21 재팬이 본격 운영된 것은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대지진 이후 구호활동에 전문성이 필요해지면서 NPO들이 급속히 늘었고 일본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속에 곧바로 사회적 목적을 띈 기업으로 업무 영역을 높여갔다. 해외 원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위 21 재팬은 도쿄와 가나가와 현 일대에 55개 지점을 두고 있다. 가게 운영은 회원들이 맡고 있다.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자원봉사는 딸에게, 다시 손녀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럼 뭐지? 뭐지? 어르신이 없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심사에서困っている 사람들과 심사에서困っている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동일본 대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도 이 단체는 거액의 물품과 자금을 기부했다 이들은 원조 활동을 매달 주민들에게 알리고 재활용 물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환경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교육하고 있다 위 21의 역할은 아시아 지역 특히 소수민족과 여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의 거점을 두고 아시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유코스카시 외곽의 공장지대 이곳에는 위 21재팬이 운영하는 에코센터가 있다 폐공장 건물을 창고로 개조한 이곳으로 일본 전국에서 기증품들이 모인다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기증품 분류 작업이 진행된다 분류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회원 가운데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들이다 가장 많은 기증품은 의류와 그릇 의류는 계절을 따라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분류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은 종류별로 품질을 따져 가격표를 붙인다 55개 지점으로 갈 물건과 대규모 바자회를 준비할 물건을 분류하다 보면 하루가 부족하다 분류 작업을 마치고 배송 준비가 끝난 기증품들 거대 기업의 물류창고를 연상케 할 정도로 쌓여 있다 일본의 NPO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독립된 법인 기업을 갖게 된 것은 20년 전부터다 사회 사업을 위한 회계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NPO는 자본과 인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했다 설립 초기 창고 하나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던 위21 재팬은 이제 지역에서 대규모 해외 원조를 계획할 정도로 성장했다 요코하마 외곽의 외국인 밀집지역 노숙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던 NPO가 최근 문을 닫았다 편의점과 미군 부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가져다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비영리 법인 문을 닫은 이유는 이사장과 회원들의 의견차 때문이었다 일본은 지금 비영리 단체의 전성시대다 법을 경제가 꺼진 이후 20년을 지나면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는 정부도 비정부 기구인 시민 단체도 아닌 비영리 재단 NPO가 됐다 현재 일본의 NPO 단체는 7,800개 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조합까지 33개 업종을 활용하고 있다 33개 업종은 행정기관이 공적 부조로 제공하던 행정업무가 대부분으로 NPO는 기업활동을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를 통해 보충하고 NPO는 시민의 시각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소비의 날을 주제로 열린 사회적 경제 한마당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을 기념해 열린 이 행사는 사회적 경제의 10년의 성과를 정리하는 공간이었다 전남 지역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53개 업체가 참여했고 단 하루 동안 열린 장터 방문객만 1,000명이 넘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평소에 A4용지 생산이나 장갑 생산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행사장 곳곳에서는 대기업 구매 담당자들의 품평이 이어졌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가장 큰 약점은 품질 여기에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마케팅 능력 부족은 사회적 경제 성장의 한계 요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공공 구매에 나서 생존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노인 일자리 이런 주적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지만요 대신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대량 생산, 소량 생산하면서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의 사회적 기업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10년 모든 지표들은 양적 팽창을 경고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적정 이윤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이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시장과의 가격 경쟁이나 상품의 품질 경쟁 이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팍팍 매출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특히 농어촌에 많은 전남은 사회적 경제가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보고다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기업들이 이렇게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적절한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토대는 공동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공동체는 경제적 토대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정과 지역 국가를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 4.0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다 사회적 경제 5.0 시대에 대한 사회적 경제 5.0 시대에 대한